올해 억만장자 명단에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름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습니다. 그런데 이 명단에 스위프트보다도 더 부자인 20대 한국인 자매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.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2022년 54세의 나이로 숨진 김정주 넥슨 창업주. 지분을 상속한 20대 두 딸 김정민, 김정윤 자매가 미국 경제전문매체 포브스가 선정한 2024년 세계 억만장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. 나이순으로 보면 만 22세인 첫째 딸 정민 씨는 7번째, 만 20세인 둘째 딸 정윤 씨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어린 억만장자입니다. 두 사람의 올해 순자산 가치는 각각 14억 달러, 약 1조 8,950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. 포브스는 이들이 지난 2022년 부친이 사망하면서 지분을 상속받았다며, 자매가 회사에서 직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. 두 자매는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도 제쳤습니다. 34세인 스위프트는 올해 처음 억만장자 명단에 올랐는데, 재산은 약 1조 5천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. 20세인 둘째 딸 정윤 씨보다 나이가 어린 억만장자는 전 세계에 단 2명뿐입니다. 특히 이탈리아의 19세 청년 클레멘테 델 베키오는 세계 최대 안경 브랜드 창업자의 아들로, 자산 가치만 6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.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